빈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 최근에 이게 두 번이나 엑소도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고 갈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인여라고 했잖아요. 인여소득을 뭐라고 쓰고 경제지대라고 쓰고 비용만큼 최소 보수를 뭐라고 쓴다. 전용 수입이라고 쓰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본 게 튄닝입니다. 중요하도가 있습니다. 중심으로 가면 지대가 없죠. 멀어지면 지대는 당연히 그 내용입니다. 그럼 위치가 다르면 지대 또한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붙일게요. 경제적 지대를 공부합니다. 핵심은 이제 네 번째 항목 경제지대입니다. 파레토 지대의 학자 이름이고요. 혹은 파레토의 경제적 지대 혹은 경제지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봐서 도대체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집어넣을 거예요. 마찬가지. 희소성이란 말을 집어넣었어요. 중간에다가. 경제지대에다가 중간에 뭐 집어넣어라? 희소성이다. 이게 있습니다. 경제적 희소성 있는 지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희소하다는 말이 남아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귀하다는 얘기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희소성이 있으면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죠. 그거 차관할 겁니다. 희소하다는 말은 공급을 늘리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짚고 가요. 경제지대가 뭡니까? 하면 공급이 제한된 겁니다. 공급이 제한된다는 말은 공급을 늘리기 쉽다. 어렵다. 다시 공급이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공급 희소하다는 얘기죠? 이런 성격을 갖는, 잘 듣고 생산물 물건이 아닙니다. 생산요소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면 토지나 노동을 말해요. 토지나 노동 등 생산요소로 발생하는 일종의 초과 수입입니다. 초과 수입, 혹은 추가적인 수입, 추가적인 보수를 경제지대라고 합니다. 다시 의미부터 봐야 볼게요. 공급이 제한된다는 말은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다. 공급이 비탄력, 귀하죠? 희소한 생산요소로 발생하는 초과 수입을 뭐라고 한다? 경제지대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어느 지역에 이런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A토지입니다. 이렇게 B, C, D 토지가 있다고 할게요. 전부 다 공업용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대를 모두 10만원씩 받고야 돼요. 얼마씩 받는다고요? 10만원씩. 여러분 빌렸으면 얼마 내야 돼요? 10만원 내야 돼요. 그런데 가운데 A토지가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토지가 너무 희소해서 상업용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대 수입을 이전보다 더 많이 40만원을 더 받았다고 할게요. 얼마 더 받았다고요? 다시 이거 쓰려면 얼마 더 내야 돼요? 40을 더 내야 돼요? 합의 얼마입니까? 이게 지대 수입인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공업용 이용하면 얼마? 10만원. 그럼 상업용을 쓰면 얼마를 더 내야 돼? 그럼 땅주인 본인 노력 없이 받는 소득이죠? 그렇습니까? 다시 그러면 이 40만원을 더 받은 거 아닙니까? 더 받은 소득을 뭐라고 한다? 경제지대한단 말입니다. 왜 더 받은 건데요? 보고 읽으세요. 이 토지가 뭐 해서? 희소해서 탁월한 위치로 더 많이 받는 모습을 뭐라고 한다? 경제적 지대라고 쓰고. 그러면 공업용으로 이용하려면 최소 얼마는 줘야 돼? 7만원을 앞으로 전용수입이라고 할 겁니다. 다시 최소 10만원은 줘야 공업용 이용하죠. 그게 전용수입이라고 할 거고 탁월한 위치 때문에 탁월한 능력으로 더 많이 받는 보수를 뭐라고 한다? 경제지대라고 합니다. 지난주 공부한 거 활용할게요. 지난주 우리는 생산자 행위라는 말 공부한 적이 있죠? 다시 가격, 한 번 말도 안 해. 안 들어봤던 얘기인가? 수요와 공급. 다시 보세요. 네모 전체가 공급자의 총수입이죠? 지난주 공부를 할 때 이 공급의 높이를 우리는 공급자의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용만큼은 여러분이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의 보수의 최소예요. 최소입니다. 비용만큼 보수를 우리는 최소수입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럼 위쪽에 남았습니다. 내가 비용 충당하고 이만큼 남은 소득을 지난주에 생산자의 인여라고 했잖아요. 생각해야 돼요. 공급자가 받는 수입 안에는 비용만큼 받을 수입이 있죠? 최소 최대, 최소 수입이고 그럼 비용 충당하고 남은 소득을 뭐라고 한다? 생산자, 인여다. 이걸 똑같이 활용할 겁니다. 표현만 다를 뿐인 거니까 다를 게 없어요. 종축은 렌트, 지대입니다. 행축은 생산요소 양.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다시 그럼 네모 전체가 지대 수입이라는 얘기죠? 지대 수입이잖아요? 그럼 비용만큼 받을 보수를 읽으세요. 뭐다? 최소 수입이라고. 앞으로 얘를 전용 수입이라고 할 겁니다. 비용만큼 뭐라고 한다고요? 최소 수입, 전용 수입이고 위쪽이 이건 뭐예요? 생산자, 인여죠? 인여입니까? 얘를 초과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초과 수입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경제적 지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여러분이 토지를 빌려주면 최소 비용만큼 받아내야 되죠? 그럼 비용만큼 보수는 뭐라고 쓰고? 최소 보수를 전용 수입이라고 쓰고 빨간색 크기는 뭐라고 한다? 초과 수입이니까? 경제적 지대를 한다. 말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늘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경제 지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커진다. 다시 그러면 이게 비탄력적이면 기록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탄력이면 기록이 급해진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빨간색 크기 커지죠? 경제적 지대는 커진다. 그럼 토지의 공급은 완전히 비탄력이라고 공부한 적이 있죠? 그럼 수입 전체가 뭐란 말이에요? 결국은 전부 다 경제적 지대가 된다고 사실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정리할게요. 생산요소 공급자가 받는 총 수입 안에는 비용만큼 받을 보수 최소한의 수입이 있는 것이고 개를 초과해서 더 많이 받는 보수, 추가적인 보수, 일종의 초과 수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에 묻는 표현, 최소한의 수입, 최소한의 지급액을 시험에서는 앞으로 전용 수입이라고 합니다.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최소 얼마나 줘야 돼? 7만 원을 뭐라고 쓰고 전용 수입이고 탁월한 위치, 탁월한 능력으로 더 많이 받는 보수 읽을게요. 초과 수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제 지대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수식 연구는 의미는 없는 얘기고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을 해요. 그럼 내 비용만큼 받아내야 되죠. 아닌가? 다시 내가 노동을 제공하면 내 비용만큼 받아내야 되죠. 비용만큼 받을 보수를 우리는 뭐라고 쓰고 최소 수입을 전용 수입이라고 하고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더 많이 받는 보수는 뭐라고 한다? 경제적 지대. 다시 토지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소한 토지가 더 많이 받는 보수를 경제적 지대라고 표현합니다. 노동시장을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메이저리그에 유현진 선수가 있죠. 유현진 선수 돈 많이 받지 얼마 받는다고 연봉이요? 200억이 넘었어요. 200억이 넘어요. 그런 자원이 많아요? 희소한 자원이 더 많이 받는 보수를 뭐라고 한다? 경제 지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대한민국의 개론 강사들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럼 제가 희소한 자원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받는 수입이 많을까 적을까요? 적어요. 좀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이거 인여라고 했잖아요. 인여 소득을 뭐라고 쓰고 경제 지대라고 쓰고 비용만큼 최소 보수를 뭐라고 쓴다? 전용 수입이라고 쓰는 겁니다.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닌데 최근에 이게 두 번이나 액수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고 갈 사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본 게 튄앤입니다. 중요한 화도가 있습니다. 눈 튀어나오겠죠? 튄앤입니다. 그래서 튄앤의 위치 지대설입니다. 위치에 동그라미 찍게요. 답을 주고 출발합니다. 위치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 여기 보시고 그냥 말로 해볼게요. 중심으로 가면 지대가 없죠? 멀어지면 지대는 당연히. 그 내용입니다. 그럼 위치가 다르면 지대 또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붙일게요. 쓰겠습니까? 위에다가 입찰 지대입니다. 한꺼번에 묶어 정리할 거예요. 위치 지대설 또 뭐라고 한다고요? 입찰 지대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공개 입찰이라는 말은 들어보죠. 공개 입찰이 무슨 말인지 정의해봅시다. 경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물어봅시다. 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희소한 토지를 이용하여 서로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서로 높은 임대료 내겠습니까? 경쟁한다. 그럼 땅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임대료 지불능력을 토지를 할당할 거란 말입니다.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어야 중심에 가죠. 그렇지 못하면 어디로? 그게 입찰 지대 개념입니다. 그럼 다시 내가 물건을 낙찰을 받으려면 물건 가격이 가장 높게 써내야 되죠. 아닌가요? 그럼 토지 빌려 쓰는 사람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입찰 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 물건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이 모두 이용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높은 가격을 써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뭐라고 한다? 입찰 지대. 결론, 위치별로 지대의 지불능력에 따라 토지용이 결정된다는 게 위치, 지대, 입찰 지대입니다. 19세 기론입니다. 역시 고립국 기론입니다. 잘 듣고요. 농경지사회인데요. 고립되어 있다는 말은 가운데 읍이 있는데 외곽에서 작물을 경작을 하면 전부 읍 중심으로 경작물을 수송해온다고 가정을 합니다. 고립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작물이어도 A점과 B점, A점이 읍 중심에 가깝죠? 소송비가 적겠습니다. 그럼 비용이 적어진 거죠? 그럼 농부의 수익은 어떻게 돼요? 수익은 많아진 거예요. 그럼 이 고립국 기론을 통해 농부의 순수익을 정의하러 갑니다. 그럼 농부의 순수익은 앞에서 했습니다. 저기 앞에 있어요. 다시 카메라 따라와 주세요. 이거 뺀 것이 수익이잖아요. 이게 뺀 게 수익 아닙니까? 생산물 가격, 생산비 뺀 거잖아요.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의 순수익은 생산물 가격에서 비용 뭐 있어요? 생산비죠? 생산비는 빼야 될 거고 비용이 또 있네요. 뭐 있나요? 읽으세요. 수송비가 있습니다. 이게 농부의 순수익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수송비를 이야기할 거니까 생산물 가격,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하고요. 수송비가 적어지면 농부의 순수익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럼 수송비가 많아지면 수익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산물 가격 10만 원, 2만 원, 4만 원 할게요. 산소를 한번 합시다. 얼마입니까? 순수익. 우리가 정지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예요? 4만 원이죠. 여러분이 농부예요. 경작에서 손이 얼마 지어쓰고 있어요? 지금 4만 원 지고 있어요. 땅을 지금 빌려 쓰는 상황입니다. 소유자가 와서 지대를 5만 원을 내라고 한답니다. 그럼 낼 수 있어? 없어요? 받고 더블로 갈 거예요? 다시 내 수익이 지금 얼마? 그럼 4만 원인데 5만 원 내라면 못 내잖아요. 만 원이 부족하지요? 그렇습니까? 늦게 해야 되는데 수익이 지금 얼마라고요? 4만 원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고요? 땅 주인이 와서 지대를 5만 원 내라고 해. 내 못 내. 집에 갔다 올 거냐고요? 돈 갔다 올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4만 원. 다시 갑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지대를 3만 원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어? 없어? 그럼 표정관리 이제 해야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수익이 지금 얼마라고요? 4만 원이 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대를 3만 원 내라면 낼 수 있죠? 얼마가 남았어? 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물어요. 얼마까지 낼 의사 있어? 4만 원까지 낼 수 있죠? 그럼 쌤쌤은 되는 거 아닙니까? 똘이 똘이는 되죠? 다시 이권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 4만 원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금액, 최대 금액. 그래. 그걸 뭐라고 한다? 입찰. 이렇게 물어보는 건 토지 빌려 쓰는 사람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금액, 최대 금액. 최대 금액을 뭐라고 한다? 입찰. 지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4만 원 냈고요. 그럼 수익이 제로가 돼 버린 거 아니잖아요. 냈으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갑자기 갑돌이가 와서 나는 지대를 8만 원 내릴게 하면 땅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한테? 가! 가가 아니야. 딱 누구한테 줘. 갑돌이한테. 그러면 경쟁이지만 먹을 게 있어?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과당 경쟁이 되니까. 그럼 토지 이용자의 초과윤이 있어? 없어요. 초과윤 있다, 없다. 다 내버렸잖아요. 초과윤 열마. 0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입찰. 지대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개 결 생각하고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최대 금액 얼마? 그럼 4만 원을 모두 지대를 내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초과윤이 얼마? 0 되는 걸 입찰 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용 가능한 토지양이 한정이 되죠. 토지 이용자가 경쟁이 심해지면 땅 주인은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시면 토지를 할당하게 된다. 그럼 지대 지불 능력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곽으로. 밀려나간다. 위치가 달라지면 지대 또한 달라진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송비, 잘 보세요. 수송비 절약분 4만 원 아니에요? 수익이 얼마? 4만 원까지를 뭐로 지불할 수 있다고요? 지대로 지불할 수 있다. 그래서 지대를 일으켰어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뭘 뺀 거다. 수송비를 뺀 거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수송비 절약분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프 아니고 읍중심, 횡축은 렌트, 지대, 횡축은 거리. 같은 작물이어도 다시 A점이 B점보다 읍중심이 가깝죠. 수송비 적으니까 수익이 4만 원 합시다. B점은 수익은 2만 원. 다시 물어볼게요. A점에 농부의 수익 얼마? 그러면 4만 원까지 낼 수 있죠, 지대. B점은 얼마까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금액. 그럼 두 점 말고도요. 점을 찍으면 동일선상에 수많은 점들이 존재하겠죠. 연결하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지난주에 수요 곡선과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앞으로 한계 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지대 곡선입니다.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럼 다시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니까 앞으로 역선형 함수라고 합니다. 비례를 선형 함수라고 쓰고요. 반비례를 역의 관계, 이것에 뭐라고 한다? 역선형 함수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수요 곡선, 우하향 하는 모습이잖아요. 지난주에 이 높이를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최대 가격, 괜히 한 거 아닙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2만 원 할 때 20개까지 구입할 의사가 있죠.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량이죠. 거꾸로 물어요. 20개를 구매하고자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럼 2만 원까지가 최소의 최대예요. 이거랑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괜히 한 게 아니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뭐라고 한다? 입찰, 지대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선상에 토지 이용자의 초과에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달 두꺼이 그러면 작물마다 생산물 가격, 생산비, 수송비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쌀과 사과는 이게 전부 다를 테니까 지대 곡선 기울기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만 그릴게요. 기울기 급한 A작물을 하겠습니다. 완만한 B작물을 하겠습니다. 읽어내면 됩니다. 토지 용량은 적고요. 지대 자본을 많이 쓰고 있죠.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다. 상대적으로 집약적 농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집약적이다. 그럼 B는 토지 용량은 많죠. 자본을 적게 쓰고 있죠. 조방적 토지 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내면 됩니다. 지방 농업에서도 기울기가 뭐하고 급하고 조방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그러면 다시 이용 가능한 토지 양이 한정되므로 이들이 경쟁을 합니다. 합칠 거예요. 기울기 급한 A작물 완만한 건 합친 것밖에 없습니다. 기울기 급한 놈이 중심에 가까이 입지 않은 경향이 있죠. 그렇습니까? 지방 농업이형 그러니까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중심에 간다. 그렇지 못하면 어디로? 외곽으로 간다.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으로 토지가 할당이 된다라는 이론을 읽으세요. 입찰 지대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튀는 이론 중요해요. rifple는 half question. 수 ما loving 고맙다. Q궁시 없 음 por ughters ั